그냥 흥민이를 안아주고 싶어 리그 우승을 위해 15연승 달리자 나는 흥민이한테 이런 짓을 한 아시안컵이 싫어 특히 시즌 중반에 걱정하지마 친구 곧 토트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될거야 나는 흥민이한테 상처를 준 클린스만 감독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거야 토트넘 팬도 아닌데 이건 마음이 좀 아프네요 이번 주말에 푹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정도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단지 전 그가 트로피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경기장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에요 아 난 못해 어우 불쌍한 내 시끼 그는 세상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난 이 사람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 힘내 소니가 오네 전 소니를 사랑하지만 대한민국은 최악이었어요 퀄리티는 좋았지만 유르단한테 압도당하고 말았죠 가장 안좋은 점은 투케비 2년 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을거라는거죠 손이 웃는 모습 너무 싫어 와우 안 나왔던 안 나왔던 안왔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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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점들이間 집에서 대ики 이기지 대Importar 어 네 내기지 Jordan Jordan in the freaking Asian Cup final they've done it absolutely done it I Jordan fully deserved this right before I absolutely rip apart South Korea Jordan fully deserved this they have dominated there have been amazing